하이피델리티 80회 시작합니다. 전세계에 계신 음악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나름 고품격 음악방송 하이피델리티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너클볼러입니다. 시그널이 바뀌어서 놀라셨죠? 아닌가요? 네 놀라셨다고 치고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 날씨도 쌀쌀해지고 몸이 좀 움츠러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그널을 한번 살짝 바꿔봤습니다. 원래 시그널은 분기마다 바꿔서 새로운 기분을 내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타이밍에 뜬금없이 정말 시그널을 바꿨어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올 게스트... 아 이거 80회구나. 저희가 깜짝 놀라는데... 긴급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이거 안 해도 돼요. 지금 뭐 이래저래 여차저차 해서 일정이 매우 꼬였어요. 지금 우리가 몇 회를 녹음하는지... 이게 몇 회를... 지금 하는 일부가 누구랑 붙는 건지 헷갈리고 있어요. 헷갈리네. 제가 지금 게스트 설명하면 다른 분 나올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절치구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저희 스스로도 헷갈리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무튼 새로운 시그널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겨울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춥지만 음춰들지 않고 신나게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지 라디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름 고품격 음악방송 하이 피델리티는 비엔원과 커피아르케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바람이 큰 바위를 깎고 커피방울이 마음을 뚫다. 12시간 동안 한 방울씩 모은 고귀한 커피의 눈물. 나의 가슴을 적신다. 케네의 태양이 아른거리고 에티오피아의 정취가 한 잔에 담겨있는 커피. 달빛을 담은 듯 영농한 유리병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파우치. 커피아르케 더치커피. 딴지마켓서 판매합니다. 아 이 뭐 샴푸와 커피는 에브리데이. 아 뺄 수가 없죠. 에브리타임. 늘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머리 감을 때 샴푸에다가 커피 좀 한 방울 섞어가지고 하면은 머리에 이 커피의 아로마 향기가 남아서 지나가는 여인네들이 지나가는 여인네가 그 커피향을 남겨갈 때 남자들은 계속 훈침을 많이 흘릴 거예요. 어떻게 커피를 넣는데 아로마 향이 나냐. 아로마라는 거는 부케와 아로마 두 개가 있어요. 앞에 나는 그 앞쪽에 나와있는 첫 번째 마타진의 향기를 아로마라 합니다. 어디 와인도 하나 먹어본 사람이 아로마를 타령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향기 표현하는 말이에요. 뭐? 향기를 표현하는 말이야. 아로마. 아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 가구 중에 파로마라는 게 있었죠? 이 파로마. 문을 확 열면은 갑자기 그 안에 있는 파릇파릇한 아로마가 난다고 해서 파로마.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C파로마. 이 새끼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 욕을 해달라고요. 자 아무튼 저희가 날씨가 좀 쌀쌀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히려 좀 포근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오늘 파카를 입고 왔죠. 이제.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고자 사랑이 담겨있는 파카를 입었어요. 너무 여러분들을 도해지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듬뿍 담아있는 온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오늘도 1, 2부에 걸쳐서 우리 청취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운 음악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의 뜨거운 마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들은 수많은 곡들 중에 콕 집어서 한 곡씩만 빡가는 빛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죠. 품이 안 들어요. 왜요? 이거 품이 얼마나 많이 늘고 가는데 제가 원래 노래를 잘 안 듣잖아요. 빡가는 PD 품 30초 봅니다. 이렇게 한 30초 정도의 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정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일단 나누는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빡가는 PD가 선곡해온 곡 얼마나 힘들게 선정했는지 제곡부터 듣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올드 도미니언의 스냅백입니다. 스냅백 모자? 네. 올드 도미니언 사실 컨트리라는 전통적인 장르가 팝 혹은 락과 어떤 교배를 시작한 지는 제법 오래됐어요. 그렇죠. 누구나 아는 얘기를 왜 하시는지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딴 생각 안 했어요.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닌가요? 아무튼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그룹들 혹은 뮤지션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난립 중에서도 이 올드 도미니언 제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올드하고요. 도미니언이 지배하다 주권 이걸 말하잖아요. 오래된 주권 스냅백인데 이 컨트리가 정말 힘든 장르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스냅백 같아요. 길거리에 널리는 스냅백인데 색깔만 다르지 그 형태랑 똑같고 누구나 머리에 쓰면 전부 어울리게 쓸 수 있는데 독특한 모자로서의 패셔너블한 매력을 상징하는 건 아니고 단지 스냅백 이런 느낌 컨트리의 전부 코드나 사운드나 스냅백처럼 그냥 쉽게 바람도 막아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헤어스타일 징같이 떡 졌는데 너클 블러닝처럼 그냥 쓰고 나오면 남들이 뭐라 그러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개성 있는 어떤 컨트리 음악 컨트리 뮤지션으로 성공하려면 참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오죽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팝 씬을 대표하는 뮤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컨트리 씬에서 나름 이제 여성 솔로 뮤지션으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케이시 멀스 그레이브스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그 뮤지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분간 다른 장르들과 교배하지 않고 난 전통적인 컨트리만 할 생각이다. 컨트리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컨트리가 컨트리의 어떤 정통적인 형식과 멜로디 혹은 그런 장치들을 듬뿍 감이하고 있는 전통적인 컨트리 음악들은 사실 흔하지 않아졌어요. 이렇게 일종의 팝튠화된 곡들만 많이 접할 수 있는 범람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 괜찮은 밴드들 나오게 되면 그래도 컨트리도 이런 맛도 있을 수 있겠구나.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이 있긴 있어요. 맥도날드 같은 맛이에요. 어디를 가든 고정돼 있는 맛. 빅맥을 시키든 불고기 버거를 시키든 이거 디스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고르게 즐길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맛이에요. 그런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드 도미니언의 지금 들은 곡은 맥도날드에 있는 수많은 메뉴 중에 떠올랐어요. 떠올랐어요. 그 이벤트 하는 스냅넥 1,500원짜리 세일하는 거 그런 느낌이 심합니다. 나 빅맥이라고 하려렸던 얘기. 아무튼 올드 도미니언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공립대학 이름이기도 하고 밴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컨트리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레쉬빌에서 결성된 5인적 컨트리 밴드. 전통적인 컨트리 뮤직에 조금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식의 음악들도 경험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또 더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신나는 음악 한 곡 땡기시면서 그동안 가지 못했네요.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지막 햇살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곡해온 올드 도미니언의 곡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빠까릉 PD의 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욕탕 가면 목침이 있죠? 근데 어디에? 목욕탕 가면 목침이 있죠? 나무로 만들어진 목침이. 요즘에 목욕탕에서는 목침 보기 어렵죠. 스펀지로 된 배기로 딱 교체됐습니다. 언제쯤 얘기냐? 아니에요. 저 갈 때 목침이에요. 너 목욕탕 언제 갔어? 제가 20살 때 10년 전에 되게 신기한 게 목욕탕 가면 수면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욕탕 안에 욕탕 바로 문 옆에 있는 거 수면실인데 딱 가면 남자들이 다 빨개 벗고 거기 잠을 자요. 근데 그 단단한 목침이 있어서 오랫동안 눕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방금 전 썼던 사람들이 남기고 간 물의 흔적 때문에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네. 뭐 땀들이 묻어있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딱딱한 의자 같은 경우는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맥도날들처럼 빨리 움직여잖아요. 그런 느낌이 심해요. 그냥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해 주지도 못하는 단단한 그런 건데 네. 물론 변태들은 단단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이런 고통들을 감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을 때 을사 늑약 이후에 네. 자기는 이제 굽히지 않겠다며 세수를 할 때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 세수를 해서 옷에 다 젖었다는 그런 위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더라 그 한국의 그 주자학자 중에 네. 몸에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자기의 행동거지가 방정마가 자지지 않게끔 노력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자기만 방정마지지 않으면 되는데 자기 키우는 고양이에게도 방울을 달아가지고 얘가 방정마케 쥐새끼를 사냥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사냥을 못하게 되면 물고기를 못 잡잖아요. 이제 자기가 주인이 주는 사료만으로 먹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자기의 노예화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었겠죠. 이런 어떤 그 과거의 슬픈 그 역사를 계승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어떤 단단한 목침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를 다시 수신하는 그런 의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는 일동형 그 멘트 좀 한번 저희 한번 복귀 좀 해보죠. 재기하는 자 큐 그런 기분 뭔가 말은 되게 되게 많은데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왜 없어요. 저런 틈이당 방정은 제 말은 아 찾기 힘들어요. 이런 이런 멘트 역시 저희가 이런 멘트 지금 왜 뽑았는지 잠시 뒤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그 아프리카에서 음악 틀어 아니 지금 내가 이거 그냥 음악 틀면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른다고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음악을 들으면 돼. 아니 아니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대 사탕수수 농장에 팔려갔던 사람들이 이 바이로드에 있는 단단한 그 베개를 베면서 네 자기의 선조들이 고행과 고난을 겪어왔던 그 역사를 잊지 않겠다. 아 그런 뜻인지는 몰라요. 주소 준비하는 거 힘들어하지 말고 이런 얘기 준비하지 마.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음악만 가져와. 스테반 말리아 락스톤 락스톤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락스톤 is my pillow 나의 베개다 락스톤이 제가 한 얘기가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락스톤 스테반 말리아 락스톤이라는 노래였어요. 노래 30초 들으려고 한 4분을 떨었다. 되게 스테반 말리가 다른 말리 형제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그런 뮤지션이에요. 그러면 형제들 중에 가장 뭐랄까요 탑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생각할 때 예술적인 원숭미라고 하는 스테반 말리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뭐 키마니 말리 카이마니 말리라 읽나? 그러면 약간 공격적인 어떤 캐스터 스타일로 하고 데미엄 말리는 참 평화로운 데미엄 말리는 평화롭기도 하고 약간 힙합 스타일 약간 그 많이 놀아가지고 형들 걱정 많이 속였던 그 동생 같은 느낌이고요. 그 중에서 아버지가 했던 음악 내력에 있어서 그 아버지가 수많은 테마 중에서 가장 레벨 뮤직 저항적이고 선조들의 어떤 영혼들을 기리려고 하고 라스타파리안의 깊이 있는 숨결을 음악 속에 채색을 하려고 했던 애 중에서 테마 말리가 가장 그 계보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가 했던 음악에서 행복한 부분만 바라봤던 애는 약간 지기말리 쪽 그런 것 같아요. 형제들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빡가는 비대형제도 매우 다르죠. 심각하게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지동 열심히 들은 수많은 곡들 중에 한 곡씩만 콕 집어서 나눠면 요즘 뭐 듣나 마치겠습니다. 2주의 탑3 시작합니다. 전세계 요동치는 차트를 살펴봄으로써 전세계 음악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지점에 있는지 한 큐에 살펴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코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닌가요? 아니 효과적이지 않아요. 너 효과 그렇게 발음 잘하더라. 효과적이죠. 원래 이 트렌드라는 거는 순간순간 1주마다 변동되는 등락에 따라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시적인 세상에서 신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트렌드는 큰 흐름에 긴 파도를 봐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주 단위로보다는 한 2, 3달 단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미시적인 관점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또 거시적인 관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봐봐요. 저 말 속에 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양질전환의 법칙인가요? 좋습니다. 아우 그리워. 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청취자분들은 대충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NL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미국 차트 제가 종미주의자입니다. 숭미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빌보차트 탑3부터 살펴봅니다. 3위는 에릭 철치의 미스터 미스 언더스투드가 차지했고요. 2위는 캐리 언더우드의 스토리텔러 1위는 크리스 스태플튼의 트래블러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컨트리를 위한 컨트리에 의한 컨트리의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탑3를 차지한 모든 뮤지션이 다 컨트리 뮤지션이에요. 컨트리가 원래 겨울의 강세인가요? 저는 계절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기하네. 아무튼 신기하게도 전까지만 힙합하는 애들이 거의 다 먹었잖아요. 아무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정말 차트 1,2,3위를 다 컨트리 뮤지션이 차지한 흔치 않은 경우를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컨트리의 블루지안 느낌을 듬뿍 담은 크리스 스태플튼의 앨범이 1위를 차지했고 처음 들어보는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리고 사실 3위를 차지한 에릭 처치가 그나마 가장 전통적인 컨트리를 선보이고 있는 뮤지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캐리 언더우드의 컨트리는 일종의 아주 많이 팝트냐 되어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컨트리 뮤직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주 탑3야말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 박가능 PD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컨트리가 갑자기 기세를 등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선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입니다. 경선입니다. 지금 내년 2월부터 아이오아주 민주당 같은 경우 아이오아주부터 시작해서 경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답이 나왔네요. 이게 뭔가 국가적인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니 나는 컨트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 경선을 하는데 갑자기 경선 후보들이 나와서 음악을 깔아야 되는가 자기의 음악을 선곡해야 되는데 거기다 힙합이랑 락을 할 수는 없어요. 대중적인 가요풍의 음악들을 선곡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다인종들이 있는 국가에서 컨트리만큼 가요속 높은 음악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게다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예전에 이라크전 할 때 컨트리라는 장르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데뷔 앨범도 그때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 평단의 호평까지 다 받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테러가 바로 그 사건인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이슈도 안보 많이 뚜렷해지고 더욱 중요한 문제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각 대선 후보들의 시그널이라든지 배경음악 BGM 이런 것들도 주로 컨트리가 쓰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컨트리 뮤지션들이 정말 더욱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역시 탁월하십니다. 지금까지 종미주의자 너클벌러의 3분 논평이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그런 것 같네. 왜냐하면 아까 빡가는 PD가 얘기했듯이 근래 들어서 장르적으로 어떤 대세라고 할 수 있었던 장르는 힙합이었는데. 힙합이었습니다. 싹 사라졌어요? 팝뮤지 혹은 락밴드도 되게 팝트너 되어 있는 락밴드 혹은 어린 아이돌 밴드들이 두각을 보였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번 주는 아주 오래된 뮤션들부터 크리스 템플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온 신성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처음 들어봐요. CNV 컨트리 뮤직 어워드에서 저스틴 팀벌 웨이크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기한 건 컨트리 뮤직 어워드에 저스틴 팀벌 웨이크가 기타를 매고 크리스 템플튼과 함께 노래를 부렀다는 사실인데요. 그럼 1위를 차지한 크리스 템플튼의 트래블러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 see the sunrise creeping in everything changes like the desert wind here she comes and then she's gone again I'm just a child of all this show up my heart behind the pocket of my shoulder I just keep running so hard 이렇게 뭐랄까요 미국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펼치고 있는 지금 요즘에 한참 토론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크린턴의 2강 체제가 부족이 됐고 공화당이 지금 난장판이에요.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오늘 모실 생각이 좀 있는데 기대의 계획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의외로 꾸준히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1위로 예상되고 잿 부시 날라갔어요. 날라갔고 잿 한대 맞았고요. 부셔졌네. 네.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 없다 없다 보니까 의사 출신인 벤 카슨이라는 후보가 지지를 받기도 했었는데 또 이제 마르코 루비오라는 또 히든카드가 등장해서 마르코 루비오 이름만 들어보면 약간 라틴계 같은데 네. 이름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히스패닉 아닌가요? 그래서 좀 그 후보가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되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우리랑 상관없긴 한데 상관 많이 있죠. 그렇죠. 영화는 우방 어버위 연합의 최고의 수령님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빌보드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영국의 UK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가이 가비의 쿨팅 더 스쿨을 차지를 했고요. 2위는 로드 스튜어트의 어나더 컨트리 어허 이 아저씨 1위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If I Can Dream이 차지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가이 가비의 가이 가비의 지금 듣고 계신 곡의 주인공은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아니죠. 상당히 비슷한 목소리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데요. 완전 다른데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실 지금 소개해드린 곡은 가이 가비의 커팅 더 스쿨 동명 타이틀 곡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 가이 가비는 영국의 5인조 락밴드인가요? 엘보우의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이 뮤지션의 솔로 앨범인데 저는 예전에 처음 목소리 듣고 크리스 마틴인가 이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긴 해요. 이분 정서가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이런 정서 없는데 거의. 이런 정서라면 어떤 정서를 말하는 건가요? 안 느껴져요? 뭐요? 이런 게 있어요. 정점에 오른 셰프들은 음식 맛을 보면 어? 이거 이 사람 요리 좀 하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요리하는 사람은 얼마 없는데?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솔로이신 분들에게는 아주 의미심장한 앨범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 마틴 더 스쿨입니다. 아무튼 우울한 감성이 칙게 배어있는 드림팝풍의 사운드를 주로 들려줬던 엘보우의 보컬과 기타였던 만큼 솔로 앨범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의 곡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것도 마치 그런 느낌이 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국 차트는 살펴본 바와 같이 극노장 그리고 나름 노장의 앨범이 또 탑3를 차지했어요. 저승가 있는 사람들도 불러오셨는데 노장의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극노장. 빙산의 일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국 차트는 저희가 요 몇 주 계속 살펴봤을 때도 알 수 있었듯이 이렇게 노장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진짜 영국은 신기한 나라예요. 제가 봤을 땐 그 음악계에 있어서는 나름 클래식한 나라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국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놀러가면. 네. 그래서 1위. 뜬금없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앨범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If I Can Dream인데 사실 앨범 타이틀의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자면 If I Can Dream. 엘비스 프레슬리 with the Royal Philharmonie Orchestra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게 1위를 차지한 왜 1위를 차지했지 갑자기? 공급이 생각해보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 로열 Philharmonie 관연악단의 편곡이 가미된 앨범이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위를 이렇게 가뿐히. 가뿐히. 게다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들로만 보여져 있는 컴필레이션 베스트 앨범. 게다가 영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로열 Philharmonie 관연악단의 편곡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로열 Philharmonie 관연악단이 생긴 지가 1946년이라고 하니까 벌써 한 60년? 70년?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로열 Philharmonie Orchestra는 예전에도 디온 워익. 그 That's What Friends Are For 같은 곡들로 인기가 많은. 그리고 빠까릉 PD가 상당히 좋아하는 뮤지션이죠. 호세 아케아레라스. 뮤지션 이름은 성악가죠. 그리고 협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엘비스 프레슬리의 앨범 전체는 모두 로열 Philharmonie 관연악단의 편곡이 가미되어 있고 유일하게 뮤지션 한 명이 피처링을 했어요. 유명하신 분이요? 빠까릉이 되게 좋아하는 행위를 담고 있는 이름이죠. 아 그래요? 자. 마이클 부빌레. 부빌레. 영어로 읽으면 버블이죠. 네. 마이클 부블레만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 음악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 값진 경험이었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베스트 앨범에 유일하게 마이클 부블레의 피처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이클 부블레가 함께 피처링한 곡이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Fever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Fever 자 이렇게 이번 주 영국 차트의 1위를 차지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마이클 부블레와 함께한 Fever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가장 중요한 차트죠. 그 어떤 대형 기획사도 절대 개입할 수 없는 한국 유일의 차트. 매우 순수의 결정체다. 그렇죠. 어떤 상업적인 의도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완벽한 음악적인 성과만을 평가하는 한국의 그램이. 그렇습니다. 수익과도 연연하지 않는. 완벽한 예술적 경지만 모아놓은 차트입니다. 그야말로 차트 중에 차트죠. 차트 본주하다. 차트의 정수. 차트의 원액. 차트의 원조. 그렇죠. 원조 진짜 원조. 원액은 뭐냐. 원액. 진짜 표현 촌스러워. 아무튼 국내 유일의 가장 완벽한 형태의 차트. 단지 뮤직 차트. 빠까렁 피디를 통해서 한번 전해드려보죠. 단지 뮤직 차트 3위. 네. 만주 한봉지의 반마시리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1위입니다. 아 공동 1위에요. 어 공동 1위에. 어 공동 1위에요. 도마 0.5. 어 좋습니다. 예. 우효의 어드벤처가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네. 우효의 어드벤처가 공동 1위입니다. 단지 뮤직 런칭부터 줄곧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우효의 새 앨범과. 네. 새 앨범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하이피델리티가 단지 뮤직과 선정하는 초대. 이달의 뮤직전에 선정된 도마에 양강체대가 굳히기에 들어가는 듯한 형국입니다만. 아 네. 무섭게 치고 올라온 밴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지금 듣고 계신 술도 한 잔의 주인공. 네. 만주 한봉지가 그들입니다. 좋습니다. 유쾌한 가사 하이브리드 뽕짝을 선보이는 그들. 점점 서늘해지는 늦가을 저녁. 소주가 한 잔 땡길 때. 뿐만 아니라 허전한 옆구리와. 외로운 가슴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매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앨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과 매우 다른 느낌의 발랏. 서정적인 발랏도 꽉꽉 들어차 있는 앨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공동일을 차지하는 우효의 어드벤처에 수록된 노래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마곡은 왜 안 듣냐고요. 그러게요. 도마는 직접 나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호!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딴지 뮤직 차트 1위를 차지한 우효의 스쿨버스까지 함께 나눠본 2주의 탑3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2주 정도 개편에 소홀리했다. 그렇죠. 개편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고 개편은 고정되는 게 아니라 변화다는 모든 과정 개편을 합니다. 마치 도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가 개편인 거예요. 우주의 마음물의 이치가 개편이에요. 좋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 개편을 해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박간흥 PD가 신설한 세 코너죠. 하이피텔리티 문학관 박간흥 PD인에서 폐점됐다. 왜 그러냐면 문학관이 입점하려면 괜찮은 물건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피션들이 너무 게을러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의원에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잠정 폐쇄.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김반야 작가가 야심차게 준비한 세 코너. 가사도움 때문에 쪽팔려 죽었어요. 일단 타이틀 코너, 코너 타이틀 자체가 매우 도발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박간흥이 잠시, 하이피텔리티 문학관은 잠시 폐점하고 새로운 코너. 이게 김반야 씨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네. 좋습니다. 제가 그냥 권투 복싱, 아마추어 복싱해서 주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UFC 선수가 와가지고 정결등한다고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아, 지난주에 론다 로우지가 패배를 했어요. 아, 패배를 했어요. 통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원래 깝치면 그렇게 돼요. 박간흥 피디도 깝치다가 결국 폐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일 코너, 또 얼마나 갈지 몰라요. 모든 건 박간흥 피디에게 달려있다. 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박간흥의 잡설. 시작합니다. 아, 새 코너예요. 떨립니다. 심장에 벌써 떨리고 있어요. 제가 떨리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박간흥이 떨리는 걸까요? 뇌가 떨리는 어떤 뇌의 영역을 자극하는 걸까요? 두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특정한 행동을 만들죠.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있고요. 각 뇌의 부위는 식욕을 담당하는 부위, 시각 영역을 담당하는 부위, 슬픔, 어떤 기쁨, 그리고 미래에 뭐 할까 판단하는 것, 그리고 기억에 있어서 저장하는 그런 부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이 잘못 움직일 때마다 확 환자가 됩니다. 너처럼, 저처럼, 저처럼 돼요. 운동 영역을 관장하는... 지금 박간흥 PD는 한 두 개 나가 있다. 지금... 아, 그만해요! 아, 진짜! 알았소. 아, 이 운동 영역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잘못 움직이게 되면 파킨슨병이 옵니다. 아, 네. 손발이 떨리고 수족냉증이 오고 그럴 수 있고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영역이 잘못되면 저처럼 돼요. 감정 영역을 담당하는 부위가 잘못되면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아, 그거 참 슬픈이죠. 네. 그래서 뇌의 어떤 뇌의 부위가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지를 알면은 요거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해요. 아, 예, 예. 실제로 최근에는 시술이 나왔어요. 아, 시술이? 뇌의 심부 자극술이라는 시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각 영역을 치료할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에 있는 사람들, 운동 영역을 관장하는 그 뇌에다가 쇠 봉을 심어요. 맞는 거야? 맞아요. 봉에서 뭔가 의심치는데? 봉이 약간 바늘 같은 건데. 아, 바늘 같은 거. 그거를 심은 다음에... 쇠, 쇠, 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영어는 모른데 전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올바른 말인지 모르겠어요. 길다란 쇠를 머리에 구멍을 내서 뇌에다가 박아버려요. 쇠끝이 그 운동 영역과 접해야 됩니다. 금속 전도체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운동 영역이 괜찮게 변하는 거예요. 많이 치료를 하죠?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 보면은 인간의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이 전극을 심해가지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동기를 만든다. 최고의 보람이자, 최고의 환희이자, 최고의 어떤 엑스탓이나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그 부위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그게 파킨슨병 치료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어떤 가능성을 얻었어요. 운동선수가 랜스 암스트링이요? 얘가 약물 먹었다고 명예전당 박탈당하고 타이틀을 반납했잖아요. 닐 암스트롱도 뭐 운동선수라고 볼 수 있죠. 타모만 달라라가는. 그것도 일종의 스포츠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외부 물질로 인해서 신진대사를 조작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치팅 행위라 그래요. 법으로 철저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 속인 거기 때문에. 일종의 부정행이죠. 부정행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명상을 한다든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외부 물질의 도움이 없이 자기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떤 능력의 신장에 관련돼서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생각한 게 있는데 100미터 운동선수한테 이 정극을 심어요. 근데 그 정극을 심는 부위는 공포심을 관장하는 영역에다가 정극을 심어요. 아 도망가게? 그래서 미친놈. 빡 하면 그 전류를 엄청 강하게 흘려보내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공룡이 따라하는 것처럼 야! 엄청 뛸 거 아니에요. 인간이 될 수 있는 최고치의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니까 1등을 하지 않을까. 저도 예전에 집회 갔다가 도망갈 때 도망 댕기다가 큰 오토바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었던 정말 오토바에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정말 서전 점프로 모든 발로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군요. 대단해. 저는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극대화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뉴스냐면 자기 자식이 창가에 어딘가 건물에 잔해 끌려 있을 때 그의 부모가 자기도 다친 상태에서 초인적인 힘으로 300kg 정도 되는 걸 들어 올렸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 봐서는 인간은 어떤 상황이 되면 뇌에서 자기 생존을 넘어서는 자기 생존이 위협에 빠졌을 때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욕망보다 무언가를 뺏길 것 같은, 잡힐 것 같은. 네, 좋대니까. 저기 있는 걸 내가 획득해야 되겠다. 이 욕망보다도는 씨발, 왕도는 다 씨발, 잡혀먹는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착안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운동 영향, 공포심을 관장하는 영향, 식약영향 이런 거 말고 물론 이렇게 해서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수학 공부를 못하는 애한테 수리 영역, 연역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에다가 자극을 준다든지 그런데 이걸 넘어서 전체를 전부 자극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을 다 박아버리는지. 머리를 무슨. 이게 사람이냐, 로봇인지지. 그래서 전류를 엄청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이 발달하면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고 어떤 뭐 훨씬 더 강한 전기나 어떤 흐름들을 모자 같은 형태로서 기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흘려보내서 어떤 비전, 어떤 프로펫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용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번고원의 렉터 박사 박가능의 잡설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뇌의 전 부위가 자극이 돼서 어떤 게시를 받게 된 건가 신적 영역 상태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런 음악 상태가 아닐까 선곡을 해봤습니다. 풀 블론 케오스의 아포칼립스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음악인데 요즘 들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선곡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심오한 얘기. 아름다운 인류의 비밀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선곡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이 곡이랑 무슨 상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떤 게시를 받을 때 아포칼립스가 되는 아포칼립스, 게시, 요한 게시로 되는 건 풀 블론 케오스 어떤 혼돈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박가능 PD의 잡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건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오늘의 잡설. 일종의 아포칼립스인 거죠. 이 코너가 아니, 어떤, 잠깐만. 박가능 PD는 이 코너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뭘 주고 싶은 건가요? 이 코너를 통해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이 호기심이 만들어놓은 것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전달된 이 말에 고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의 전환점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한두 번 더 해봐야 더 해봐야 자리 잡혀요. 이 코너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내가 뭔 소리 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박가능 PD의 잡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이피렐리티 다음 회차 명사 초대석 예고편입니다. 어, 철민아. 어, 너클아. 어. 내 인간적으로 라면 한 그릇만 먹고 와면 돼. 야, 인간적으로. 야, 철민아. 우리 인간적으로 한 그릇 때리고 와대. 한 그릇 때리고 와대. 어,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해. 강원쌤이 늦게 오셔가지고 맞나, 대박. 어, 맞나시게. 야, 그럼. 어. 아, 맞다. 오늘 강원쌤 오시네. 아, 맞다고 지금. 지금은 여기 한 얼마나 도착하겠노? 여기 다 도착했지, 지금. 해와 여기 있지. 아, 지금 해와 여기인데 라면 한 그릇 때리고 오겠단 얘기지? 그치. 20분 정도가 소요될 얘기지. 아, 좋아. 남은 데 5분, 먹은 데 5분. 아, 좋아, 좋아. 아, 야. 5분에 먹으면은 엉켜. 엉킬 수 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알았어, 라면 먹고 갈게. 어, 라면 먹고 와. 차는 여기서 한 잔 마시자고. 어. 어. 자, 다음 만남의 광장입니다. 아, 뭐 하셨다니 많은 분들께서 또 만남의 광장 왜 어디 갔냐? 추워요. 네. 시위 때문에 광장이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경찰들이 막고 있어서. 난방 설비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겨우 벗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만남의 광장 많은 의견들 한 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딴지라디오 게시판에 의견 주신 분들 함께 나눠봅니다. 옹선생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반야님, 우리가 아는 평론가의 현실은 말이죠. 영화 소개하면서 제목 틀리고 재즈 말고는 흑인 음악 잘 모르고 영화 가사 틀리게 말하고 이 정도는 갖추어야 평론가의 현실에 해당하는데 반야님은 평론가의 이상인 듯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반가웠어요. 아, 우리 일동이 잘못 읽었네요. 아무튼 옹선생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HBH님의 의견이에요. 야심차게 준비했던 코너 속의 코너 평론가 죽이기 편이 김반야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 2회 만에 풍비박산이 났네요.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형님은 다음엔 위대하다. 위대하죠. 위대한 분이다. 다음에는 이 코너를 생각해봤어요. 평론가 3명 그래서 2대 3으로 맞짱 드는 거 한 명은 누구야? 한 명은 누구 구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은유의 건축님입니다. 당시 진도가 나가지 않는 논문을 쓰면서 팟캐스트를 뒤적이던 중 팟캐스트 메인에 배너를 발견한 반가움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가 애플, 아이튠스 팟캐스트 메인 카테고리에 똑하니, 대문에 이게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팟빵은 광고 때려면 돈을 줘야 돼요.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여러분들 보는 메인 페이지가 그게 순위 페이지 외에는 전부 광고라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튠즈는 광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우리가 과거에 응곡을 쌓았길래 네, 그러게요. 어떤 업보호를 우리가 액땜을 했길래 저희가 방송 4회인가요? 5회 했을 때 거기서 저희 썸네일 갖고 가가지고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그걸 올려놓으셨다고요. 제가 봤을 땐 거의 1년이 넘었어요. 넘었어요. 제가 볼 때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귀찮아서.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메인에 이렇게 배너 걸려있는데도 이렇게 청취율이 안 올라가서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명색이 아이튠즈인데 네, 그러게. 아무튼 저희도 되게 신기합니다. 저희한테 제한도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걸려있는데 1년이 넘게 걸려있다. 효과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의 누군가가 하이피델리티 바가 아니겠느냐. 잠깐만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애플을 말 됐듯이 애플을 옛날에 취했다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야, 그럴 리가 있냐. 야, 너를 네가 다 잘 알지 않니? 잘 알지. 상상만으로 행복하잖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출신 바가능 PD 하이피델리티 버리지 마요. 뭐야. 내가 언제 버렸어요? 야, 너 단 방송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말 안 했는데. 조심해. 네. 그러는데 그냥 못 보네. 어, 가고해. 다음 헐레발덕님의 의견입니다. 음퀴를 출제해 주셨어요, 이분이. 니들도 한번 맞춰봐라. 이분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이러다 저러다 맞추진 못했는데 이분 이거 음원 듣고 맞춰봐라 하고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주셨는데 썸네일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뮤지션하고 대충 앨범은 때로 맞출 수가 있다. 네, 아무튼 그런 정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도 음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제대로 저희도 한번 도전해서 맞춰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냥료님의 의견이에요. 아, 이분 제 은인이죠. 지금 중간쯤 듣다가 퇴근하기 전에 글을 남기는데 노래 듣는 취향이나 오, 빠까능 피디와의 인연이 굉장히 깊네요. 이거는 도마 씨와의 인터뷰를 얘기한 거죠. 아, 되게 낫고 잖아요. 네, 오, 신기해라. 아무튼 너클벌로님이 억지로 인연을 붙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네요. 그렇죠. 도마 씨가 고등학교였을 때 교감 선생님 나이가 너클벌로님 나이였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하거나 대화하기 힘든 나이에요. 그때 인터뷰 때 얘기를 못했는데 빠까렉 피디 와서 무슨 킹서브 컨벤이언스 노래 야, 정말 그 학생들 앞에서 가식 다 떨고 아, 정말 뭐 킹서브를 내음 불렀다고 그러고 아이고, 뭐 존레전드 불렀어요. 그때 키스미 부르고 내가 키스미를 부른데 아, 식스펜스 넌더리쳐 키스미 예전에 이동통신사의 광고음으로 치셨던 곡이죠. 빠까렉 피디가 저렇게 가식적인 친구라는 것 혀도로가 어린이집 가서 애들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뽀로로 분장하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오두님의 의견이에요. 근옥님 좋아하는데 점점점 방송이 듣기 편해졌어요. 근옥님 좋아하는데 이걸 박근옥 씨가 싫어합니다. 졸라 미안합니다. 잔잔히 깔린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에 또 우리 박근옥 씨가 리프를 달아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방송이 방송다워졌어요. 박근옥 씨 그립습니다. 그립죠. 그러면 이 댓글 남기면서 울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박근옥 씨 또 언젠가 제가 봤을 때는 ABTV의 새 앨범이 나오는 그 시점이 뭔가 그렇죠. 해볼 수 있는 또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튼 뭐 공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앨범 작업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ABTV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 빨리 앨범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물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가 난다 화가 나 님의 의견이에요. 이전 방송 청취가 어렵다. 다 바꿨습니다. 다행히 복구가 됐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저희가 뭐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좀 발생했다. 뭐가 다였어요. 오랜만에 했습니다. 알바 쓰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들으실 수 있게 복귀가 됐으니까 많이 즐겨주세요. 다음 제떠리 님의 의견이에요. 지난달에 있었던 저희 번개 번개를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빡가능피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에는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장소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종 몇 분씩 한번 만나서 방송 이야기도 좀 듣고 청취자분들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저희가 또 조촐하게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빡가능의 음악 귀주 정답 발표 시간입니다. 지난주 정답 일단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였어. 너무 쉬웠었죠. 비지스의 스테잉 얼라이브였습니다. 지지난주 정답 저희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발표를 못해드렸기 때문에 지지난주 정답 바로 이 곡이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윈니 유스턴의 그리움이 떠오르는 그리움이 떠오르게 하는 우리 누님 윈니 유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였습니다. 정답자 한번 발표해 드려보죠. 벌서님 맞춰주셨어요. 항상 출퇴근 차 안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볼륨을 18에 맞춰놓고 들어야 제마 18에 피트니 유스턴의 곡을 맞춰주셨고요. 다음 센타님이 아 정답도 맞춰주셨어요.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 정답 맞춰간다 라고 하시면서 윈니 유스턴의 곡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훌루랄라님 힌트를 듣자마자 알았다면서 지지지난회차의 정답 ACDC의 하이웨이 투에 이미 답들이 우주에 확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맞춰봤자 뭘 안다고 듣자마자 맞췄다고 매우 호당하게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설해마을 드록바님 힌트를 너무 많이 줬다. 너크리 월화수목금 토 일할 때 세러데이 완전 떠먹여주나 했다. 음악을 안 들어도 힌트만 들어도 맞출 수 있으신지 세러데이 나이 피버인가요? 그 영화에 삽입된 곡이기도 했죠. 바로 저희가 지난주 정답 비지스의 스테잉얼라이브 였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 의견 정답 맞춰주셨고요. 제가 게시판 의견 중에 한 분 의견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게시판에 우르크인님께서 11월 6일에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이분 기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달빛 요정 역전 말롬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뮤지션이기도 하고 급작스럽게 사고로 가슴 아프게 떠났던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곡을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지난주 일요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집회의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겠죠. 아마 국가의 도움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쉽게 국가를 반대하는 국민이 아닌 국민으로 낙인 찍힐 그런 확률도 더욱 높아진 정부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빛 요정 역전 말롬넌 이 곡이 더 이렇게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빛 요정 역전 말롬넌 나는 개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왜 날 빨갱이로 만들어 왜 날 혁명가로 만들어 네가 아니어도 나는 개 왜 날 광장으로 내몰아 왜 널 상대 하게 만들어 네가 아니어도 나는 개 너는 귀 달빛 요정 역전 말롬넌 나는 개 가사가 지금의 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독재정권 17, 18 대통령이 계속되고 있는 한 이 가사는 유효해요. 네. 아무튼 무고하고 어린 수백 명의 목숨을 잃게 하고도 떳떳한 권력이 자신을 반대하는 시민의 목숨을 어떻게 대할지는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해 보여서 정말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이나 그 상황들을 보시고 놀라셨을 텐데 참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반대하지 않아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더욱 달빛 요정 역전 말롬는 노래가 더 이렇게 가슴 깊이 박히는 듯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의견 주신 분들 선물 오랜만에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8분 나갑니다. 먼저 정답자 4분 벌선님 센터님 훌루랄라님 설해의 마을 드록바님 다 받으시겠고요. 달빛 요정 역전 말롬론에 이야기를 해주신 우루쿠인님 우루쿠인 싸이언인인가요? 우루쿠 네 그리고 은유의 건축님 오두님 화가 난다 화가 나님 이렇게 총 여덟 분입니다. 하이피델리티 라디오 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 그리고 나 80회 당첨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되는 대로 요즘에 상품 발송 매우 빠릅니다. 빨라요. 게시판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바로 가요. 근데 받고도 올려주질 않아요. 저희는 안 오는 의견은 많이 올라오는데 잘 받을 때는 의견은 너무 적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써보시고 제품 좋다. 저희가 왜냐하면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커피 더치커피 그리고 비애넌의 빅크린 샴푸 한번 써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딴지 마켓에서 마구 구입해 주시면 솔직히 우리 방송 좋고 재밌다 이런 사연들보다 우리가 보내준 상품이 너무 좋고 좋다. 이게 저희한테 큰 도움되요. 우리의 피아살이 됩니다. 우리 술값이고 우리 고깃값이에요. 상품 받으시고 입 닦지 마시고 꼭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한 글자라도 좋아요. 추천합니다. 이 말 해주세요. 빡가릉 PD가 이게 뭐 우리의 고깃값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 고깃값이에요. 저는 얻어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한 번도 안 사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만남의 광장까지 한번 나눠봤고 이제 1부의 마지막 코너로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 피델리티가 매우 심연을 기려 준비하고 있는 빠가능 PD의 음악 퀴즈 자 누구와 함께 할까요? 출발합니다. 자 1부의 메인 코너로 서서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코너죠. 빠가능의 음악 퀴즈 자 1부 끄트머리에 2부에 등장하셔야 될 소중한 게스트 날이 갈수록 이 퀴즈가 변별력을 갖추고 옛날에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퀴즈였는데 이제는 중국 청나라의 과거 시험처럼 관리 등용할 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지잖아요. 평론가들의 지위를 좌우하는 자 이분이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퀴즈는 퀴즈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예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괜찮은 퀴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2부에 등장하셔야 될 게스트가 1부에 뛰쳐들어왔습니다. 나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안 돼. 나 열받았어.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다가 2부를 차잖아. 이것 때문에 그런 멘트를 날리셨죠. 그런 거 한 적 없고요. 야! 즐겁게 풀어주시기만 합니다. 네. 일동 형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튀어나왔네요. 우리 2부 게스트 오늘 모신 명사 중에 명사 조일동 명사께서 저를 보자마자 야! 김마냐 맞췄더라. 야씨! 이런 절규를 이런 절규를 야 내가 나오자마자 들어봤다고 뭐 이러면서 원래 안 들으시는데 네. 사실 저희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김마냐씨가 녹음한 다음에 괜히 집에서 제가 귀가 가려워서 아니 무슨 나한테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나온 것 같아 막 이상한 사람 아 저 안녕하세요. 해비조입니다. 해비조 형님 나오셨습니다. 자 2부에 나오시면 되는데 굳이 1부에 들어오셨습니다. 난입을 하셨어요. 문자를 부시고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함께했던 음악 퀴즈 바로 투팍의 음악이었죠. 분명히 일동형은 알고 계셨다. 그럼요.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커피 아르케와 비애논이 함께 해주시는 본격 청취자 덕력 테스트 코너 바악가능의 음악 퀴즈 시작합니다. 단 1초만 듣고 평론가들이 입장에 한 껌이죠. 이거는 정말 평론가를 이해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론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는 이 퀴즈를 낸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안 듣는 음악이에요. 평론가들은 필수로 들어야 될 음악이죠. 좀 배웠을 거예요. 국내 평론가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거친지 모르겠지만 도제 방식으로 해도 들었을 거고 혼자 골방에서 독학을 해도 이 곡은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념비적인 음반에 기념비적인 싱글에다 기념비적인 인물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저에겐 전화 찬스가 없어요. 기념비적인 시대를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악 퀴즈 시간만 오면 우리 일동형이 먼 산을 바라봐요. 단 1초만 듣고 곡의 정체를 파악해내야 하는 품격이 하늘로 치솟는 코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는 말이죠. 우리 명사 일동형을 위한 맞춤형 퀴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앞에서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제자 빠가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그 멘트 그거 일부러 짠 거지. 무슨 멘트를 짜요. 저 멘트를 짜지. 마이크가 어디 있다고 여기 마이크를 넘겨. 저희는 헤비존님 앞에 있으면 치약 따지지 이렇게 압력만 주면 자동적으로 수술 풀려요. 형님 문제 맞추기 좋거든요. 그런 생각 하지마 형님. 자 빠가능 마이크 받아주세요. 이거는 뭐 아까 앞에서 힌트 드렸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뮤지션으로 꼽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한국 따짐이 극찬을 마주하는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아 너무 쉬워 끝났어요. 이건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아셨죠? 네. 그래도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헤비존님의 살떨리는 입장 같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힌트 못 맞추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그 지금 첫 번째 힌트를 듣자마자 우리 헤비조 형님의 입술이 떨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답은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말할까 말했다. 하지만 근데 이 추억이 아련하게 스치고 지나갔던 거죠. 그렇죠. 내가 처음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좋아하고 내가 평론가로서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고 다짐하던 그 시기 그 시기의 어떤 아름다운 추억들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눈이 촉촉해져 있어. 이 곡을 알아야지 이 곡을 평가를 할 줄 알아야지 평론가로 시작한 첫 걸음이거든요. 참고로 김바냐 작가는 말이죠. 지난주 첫 번째 힌트를 듣고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힌트 한번 들어가줘야 되겠어요. 끝났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확실히 나는 느낀 게 해비존님이 마음이 넓으세요. 아량도 크시고 보통에 저 같은 사람은 과거에 한번 대동 당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알았어요. 바로 딱 대답할 거예요. 난 가벼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무거우신 분이고 진중하신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가볍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알고 있는 거를 알고 있다는 표정만 지으시지 말은 안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만큼 우리가 호흡을 맞춰가면서 많은 관계를 매졌다는 그것의 어떤 징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단번에 맞춰버리면 맞춰버리면 김빠지잖아. 이렇게 준비한 애들의 어떤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희를 배려하는 거죠. 즐겨야 되는데 그 재미를 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힌트가 나갔어요. 거기다 힌트나 드렸고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노래가. 여기에는 이 노래에는 힌트를 드리자면 기존의 팝에는 쓰지 않았던 악기가 쓰였습니다. 동양적인 악기가 하나가 쓰였어요. 한때 백인들은 이상하게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문화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것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들에게 정착한 미국인들 흑인 앵그로스 액순들은 그래서 흑인 음악을 탑릭했고 그래서 뭔가 동양적인 것들에 대해서 탑릭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도웅기가 있었는데 흑인 동양이에요? 흑인 동양이에요? 아, 그거 아닌데 이 형 의기 일동의 의기소침해졌다. 백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아는 것에 대한 갈망들이 항상 열망들이 있어요. 백인들은 자원만 있다 뿐이지 문화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던 그 한 시기의 조각 어떤 한 악기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어떤 퀴즈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힌트 좀 몇 가지 드려야 되겠어요. 첫 번째 힌트 박간웅 PD 주시죠. 아, 필요한가요? 남자예요. 아, 남자입니다. 남자 맨 남자입니다. 자, 좀 아쉬우니까 제가 두 번째는 들어갑니다. 남자 네 명입니다. 아, 근데 이미 제가 앞에서 말한 힌트에서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들고 카라면 전 세계에서는 이 밴드예요. 어, 이제 알았어. 게다가 나 이제 알았어. 이거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세 번째 힌트 한 번 자, 세 번째 힌트 하나 더 드려야죠. 아주 오래된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네. 마지막 힌트 지금 현재 두 명만 살아있습니다. 에이, 참네. 이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동형 느낌 왔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저희 코너의 불기를 위해서 환하게 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 이 노래 제목으로 된 소설과 영화가 있습니다. 끝났다, 이거야! 자, 우리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계신 우리 일동형님께서 청철을 위해서 힌트 하나 주시죠. 기사. 네. 기사 자기를 받으셨다. 네. 자, 좋습니다. 역시 역시 평론가다. 아, 이거 나는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게 힌트를 이 음악에 쓰였던 악기 쪽으로 한번 주셔보실 수 있으세요? 악기가 어떤 악기고? 동양인 라는 거는 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근데 이게 인도라고 하면 너무 친하잖아. 네. 얘기했구나. 아, 피처리하면 돼. 피처리해서 그 아저씨들이 요가 수련하면서 뿅 갔던 아, 왔어요. 느낌 왔어요. 자, 이렇게 아, 우리 평론가 심지어 제 친구가 그거에 반해서 배우려고 인도에 가서 그래서 그 걔 이름이 뭐지? 활동하는 이름이 따로 있어서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오. 네. 되게 많은 밴드들이 2학기 한 곡서 녹음할 때 네. 제 친구가 되게 많이 녹음했거든요. 근데 걔가 이 앨범을 듣고선 어, 나는 삐를 듣기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 옆에 같이 치는 저 타악기 또 있어요. 아. 네. 그거 배우러 갔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아, 인도로? 네. 아, 저는 차도로 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영진곡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뭐 백회를 진행한 아주 오래된 팟캐스트 지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있는 팟캐스트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던 아주 능숙한 진행자이자 음악평론가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걸 아, 덥네요. 여기 자, 이렇게 평론가 술도 안 먹으니까 이렇게 덥다니 좋습니다. 평론가 해비조님의 아이고 목을 왜 그래요? 평론가 해비조님의 아주 품격 높은 힌트까지 함께한 음악 퀴즈 아, 정말 뭐 다 나왔어요? 네. 청취자분들의 폭풍 다반지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음악 퀴즈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